김종아 그러고 있으면 좋아? 졸려? 가위바위보? 이겼데요 이겼데요 하지마 줘봐 귀찮아? 지금 누나 무릎 위에서 이 큰 이불을 이렇게 올리게 만져고 자 자 졸리니까 막 이래도 가만히 있네 슉슉슉 슉슉슉 무슨 굴뚝같이 슉슉슉 슉슉 무슨 해먹도 아니고 이게 야 너 지금 이거 누운게 아니라 거의 뭐 앉아있는건데 잘자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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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종이는 없네 진다 얍 순종이 없다 슉슉 슉 알다 잘자 안녕 빠잉빠잉